오늘의 두번째 선물이자 메인선물은 바로바로 눈, 스노우! 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산타들이 왜 선물을 하는지 알겠어. 선물은 받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. 난 니가 기뻐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. 2인용? 괜찮을까? 무거워서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? 어? 뭐? 천? 그래! 아, 잠깐! 잠깐만요! 구독 신 Kann이 나? 괜찮아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속도 줄여야 하는 거 아냐? 어떻게 해봐 어? 괜찮아? 다행이다 나도 괜찮아 아 아냐 살짝 아팠거든 어때? 내 썰매 운전이 이 정도면 프로 산타지? 맞아 맞아 루돌프 없이 썰매 운행 안 합니다 저기 뭐야? 우리도 사진 찾아가자 당연하지 이런 멋진 피조물들을 어떻게 놓치겠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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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스럽게 사진 현상에 갈 거지? 응? 응? 어? 와 이 사진 진짜 예쁘다 이거 뽑아가는 거 어때? 이 유은결도 얼마나 귀엽게 나왔는데 아니야 너 위험할까 봐 붙잡아준 거라고 내가 무서워서 그런 거라면 이렇게 윙크를 날릴 수 있었을까? 이 정도는 되어야 미래의 스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봐 이런 거 방에 갖다 놓으면 진짜 귀엽겠다 그럼 이거랑요 컵이랑 저 쿠션이랑 어? 아 저것도 응 우리가 행복했던 모습이 영원해졌잖아 자 이게 오늘 은결산타의 마지막 선물 네가 아까 한눈팔 때 이렇게 흔들면 눈 오는 것처럼 보여 이러면 네가 여름에도 눈을 볼 수 있잖아 감동했어? 감동했어? 왜 아무 말이 없어? 왜 아무 말이 없어? 그럼 오늘의 산타에게 점수 매겨줘 와 진짜네 와 진짜네 진짜 네 지금 한찜 짜잔! 사실 은결산타의 마지막 선물은 진짜 눈이었어 이것도 점수에 포함해줘 어? 그게 뭐야? 만점이 몇 점인데? 왜? 몇 점인데? 어? 너 어른 놀리면 못 써? 그때 그낭을 가면 안팎은